봉쇼! 지져! 이거 말고! 히힛! 인터넷을 찾아봐야겠다 칫..개.. 칫..개.. 아.. 는 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지져! 오씨 짖는 줄 알았네 세금소리가 짖는 줄 알았잖아 여보가 짖을 줄 알지?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내가 아파트에 안살아서 근데 진짜 봐 라봉아 평생 한마디도 안하고 살거야?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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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누구 왔어요? 누구세요? 택배 아저씨? 택배? 누구세요?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 누구세요?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 반응이 없어 지금 별소리가 나는데 너는 누구세요? 이렇게 해야지 들을때까지 이러고 있을거야? 난 네가 연속으로 진행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응? 라봉아 못 받았지 못 받았음 미안해 라봉아 나와도 돼 택배 아저씨 너무 무서워 나와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 에임디 택배 아저씨 정신우